네, 안녕하세요. 창작 뮤지컬 좋은 하루에서 아빠, 곽서구 역할을 하고 있는 배우 이두열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희는 가족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따뜻한 아빠, 어쩌면 소통되지 않는 아빠,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창작 뮤지컬이고요. 공연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대학로에 있는 열림홀이라는 극장에서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가족분들과 연인끼리, 친구끼리 오셔서 따뜻한 아빠를 한번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창작 뮤지컬 좋은 하루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